문재양의 북한 석탄 밀거래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 러시아 홀름스크항 북한 석탄 한국 불법 반입 일본 땅이었다가 2차 대전 후 러시아 영토로 바뀐 일본 사할린 섬에 위치한 작은 한국 홀름스크에서 가져온 북한산 석탄 문제가 떼도 박도 못하는 유엔 제재를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살인마와국 북한 김정은 일당을 은밀히 도운 번법행위로 확정되고 말았다. 2018년 1월 로이터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이며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져 한국은 유엔 규제 대상국가가 될 것이다. 1. 러시아 홀름스크는 한국로서의 기능이 세계에서 최악이다. 2. 2015년 이후 홀름스크에는 어떤 종류의 선박도 위치추적 시스템상 입출항한 기록이 없다. 3. 어떤 배도 오지 않던 죽은 항구가 갑자기 활성화된다. 작년인 2017년 8월 초부터였다. 왜 그랬을까? 4. 2017년 8월 5일 15개국 만장일치로 북한 석탄 및 미네랄 화물의 수입 및 거래를 중단하는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명령 2371이 발동됐다. 5. 2017년 8월과 9월 총 4척, 북한 국적 3척일, 능나이, 을지복 6, 은봉 중국 국적 1척 유유한 이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출발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로 석탄을 내려놓았다. 6. 이후 6척의 다른 선박들이 위에 4척의 배가 내려놓은 바로 그 위치로 들어가 석탄을 다른 나라로 싣어날랐다. 7. 콜름스크에서 한국의 항구로 들어와 석탄을 내린 배중 언론에 알려진 것이 스카이앵글 호와 리치 글로리 호가 있다. 이들은 작년 2017년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입항 9천 톤의 북한 석탄을 하역했다. 8. 한국 문제항 정권은 당시 이 배를 억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유엔 제재명령에 명기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배를 억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직 유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합당한 근거의 해석과 범위의 핑계 삼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9. 리치 글로리 호는 2018년 2월 2일 인천항 독야대에 입항 검사까지 멎혔다. 10. 스카이앵글 호는 한국 군산항에 2018년 2월 21일 입항한 적 있다. 11. 이 두 배는 지난 유엔 제재명령 이후 24차례 한국 영해를 지난 운항했고 지금도 운항 중이다. 결론. 너무나 명백하게 북한 석탄이 원산지 세탁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2017년 10월은 물론 2018년 현재에도 선박의 납포 및 수입업체 조사를 하지 않고 얼렁뚱땅 뭉개려 한다. 1. 2017년 8월 지안푸라는 선박이 러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항인 나호카에 석탄 17,415톤을 하역한 바 있다. 지안푸는 북한 난포에서 석탄을 싣고 왔다. 곧바로 다른 배가 2만 500톤을 지안푸호가 하역한 바로 그 위치에서 선적해서 한국의 울산에서 8월 24일 하역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뭉개고 있다. 2. 북한은 외화 수입의 40%가 석탄 수출이다. 3. 러시아는 세계적인 석탄 수출국이다. 유럽의 흑해를 통해 수출하고 아시아에는 러시아 극동의 항구를 통해 수출한다. 4. 석탄 수출을 위한 러시아 극동 항구는 보스토치니, 바니노, 나호카 등이다. 5. 콜룸스크는 주요 석탄항이 아니면 일본 열도였던 사할린섬 내에 작은 항구에 불과하며 주로 목재를 선적하는 곳이다. 6. 유엔의 북한 석탄 제재가 발동된 2017년 8월 이전 최근 2년 전부터 어떤 선박도 방문한 기록이 없는 완전히 죽은 항구였다. 6. 콜룸스크는 인구 3만이 채 안되는 곳으로 알려져 왔고 공산소련 붕괴 후 인구가 그나마 반으로 줄었다. 7. 대표적인 석탄 수출항 보스토치니, 바니노, 나호카 등은 대체로 연간 1,400만 톤의 석탄 수출 물량으로 선박들의 적체 대기 시간이 길다. 그래서 러시아 철도 회사들은 블라디보스톡과 아주 가까운 북한의 라진항을 러시아의 항구로 이용하기 위해 석탄 수출 시설을 만들어 적체를 해소하려 했다. 러시아는 라진항 개발을 통해 연간 400만 톤의 러시아 석탄을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공산품인 콘테이너항으로도 라진항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8. 그러므로 북한의 연량이 낫기로 유명한 질낮은 무연탄이 석탄 수출국 러시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9. 한국과 일본의 철강회사나 한전의 발전소는 극동 러시아의 질 좋은 석탄을 때때로 수입해왔다.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도 작기 때문이고, 동남아 등지의 석탄은 습기가 많아 선호되지 않았다. 10. 해온 상황에 무지한 자들이나 좌발들이 아니 과거에도 러시아 석탄 들여왔는데 웬 난리라며 반미선동으로 대충 뭉개려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유엔 제재 위반을 문제항 정권이 자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에서 제재 대상으로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적으로 낙인 찍힌 빼도 박도 못할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이런 불법무도한 악마의 정권들이 남북한의 국민을 압살하는 엄중한 2018년 의 시대 상황 인식을 온 국민이 해야만 하고, 이번 8.15 광복절 날에는 천만 국민이 뭉쳐서 역사의 심판을 해야만 할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애국의 병에게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 감사를 지키는 우리 사나이 비백으로 오늘의 삶다. 독탄을 불과 나를 무릎뜨려서 고향과 부모형 내 동사를 위해 전혀 내 나라니 내가 지킨다. 열고 내 백불안에 복숭을 간다.